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의 볼게임은 프리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공짜 아이스크림 이란 뜻인데요 딱 보아하니 얘가 살인마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짜 아이스크림으로 어그로 오지 끌어 놓고 이 두 소녀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소녀를 뒤에 태고 가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래시 게임 프리 아이스크림 공짜 아이스크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 느낌 있어 뭐야 같이 인겨 뭐죠 뭐죠 아이 캠 모 업 보이드 이 스타이틀 어 결국에는 그 아이스크림 살인마에게 잡혀온 상황이네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로플을 좀 자를만 한 그런게 필요한데요 돔페리뇽 술입니다 오케이 잠깐만 이걸로 잘라야 되는건가 아이스크림 살인마 등장해버렸다 자 이 글래스를 유리로다가 싹 잘라가지고 아우 겨우 풀어내 아 이거 밟고 올라가는건가본데 올라가 오케이 아 거의 남았어 너무 아파요 누가 온다 어 숨어있다 여기가 아 아 살인마 등장 어이걸 어어 어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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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어이걸 하아 어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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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날뻔했습니다 잡아먹힐 뻔했어요 이제 올라가 문이 오른쪽 위에 문이 열렸네요 나갑시다 자 지금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찾을만한게 뭐 없을까요? 이쪽 문부터 열어봅시다 나는 오늘 여기서 무조건 탈출한다 어? 왜 고양이냐? 무섭게 자 일단 누워있어요 얘가 이걸로 어그로 끄는건가? 아 아 지금 전화기도 망가졌고 이거는 안되겠어 티비를 틀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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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숨어야돼 이쪽으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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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뭐야 아 아 아 자 다시 왔습니다 아 이번엔 숨을대로 좀 찾아보자 어 그래 여기다 숨는거였네 티비를 틀고 다시 온다 온다 어그로 끌고 어 호잇 어허 자 이 문은 잠겨있네요 아 냉장고는 잠겨있고 아 근데 여기 지금 전원이 안들어오네요 전기가 안들어와가지고 고장난 상황이에요 이 키패드를 분명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고양이 음식 이게 뭐 안내들어 뭐 들어있죠? 어? 와 이거 뭐 아이템도 있어? 레드 포이즌 오케이 이거 갖고와가지고 고양이 사료도 좀 챙깁시다 올라가서 이리 내놔 오케이 챙겼고 아아아아 이 독이 든 고양이 사료로 와아 야무지게 먹어버리죠 먼지털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먼지털이로 뭘 할 수 있지? 거미줄? 거미줄 제거가 되나? 아아 거미줄 제거용이었어요 야 일단은 현재까지는 순조롭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쪽으로 가서 이 부엉문을 여는거지 뭐든 아 명탐정 중환 모든 실마리는 풀려간다 걸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물 들어왔구요 나이스 왠지 비밀번호는 아까 거기 1977이라고 액자에 써져있던 1977일 것 같습니다 맞았어? 와 진짜 맞았네? 와우 역시 그냥 액자를 걸어놓을 리가 없다니까요 잠깐만 얘 아니 저랑 같이 온 친구 아닙니까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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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쁜놈 흐으이씨 저 나쁜놈 저건 우리 내 친구 오마이갓 포어 릴리 둘이서 같이 왔었는데 결국 친구 한명은 죽었습니다 죽은 릴리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맞다맞다 아까 여기 서랍 잠겨있었죠? 좋아 딱 봐도 이겁니다 퓨즈를 획득하는거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이 퓨즈 갖고 또 조합을 하는거겠네 음 2층이랑 어 복도를 연결시켜주는거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까요? 오케이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나 이제 나갈래 탈출구 여긴가? 여기가 이제 나가는건가? 릴리야 나라도 꼭 살아서 니모까지 열심히 살도록 할게 나갑시다 나 뭐야? 죽은거야? 오마이갓 슈퍼바지 불러오다가 수직하강 뺨 다시 다시 엘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다시 올라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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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기절한거 같거든요 느낌이 올라가 아아 자 그럼 여기 피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거 아닙니까? 오늘 이렇게 해서this 진짜 아이스크림이라는 플래시게임을 즐겨봤습니다. 음...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, 안녕!